ko 네 아 아 으 으 으 유래가 너무 더욱 넘어가겠습니다 박사님 어느덧 저리처럼 고주어 어쩌면 영원히 죽을 해봐야 그래도 웬만하면 허리 도망치지 말자 머릿속 날카로워서 대로 먹어 Turn it up Just burn it up 멤버들 준비되셨으면 올라가실게요. 파이팅! 나이나의 Make me smile 버튼. 이게 새로운 도장판이야. 귀엽다. 반응까지 왔으니까 인사 한 번 드릴까요? 둘 셋! 에브리데이 뉴 알! 안녕하세요 나이나입니다. 반가워 반가워. 아이님들 오늘 무대가 로드트맥스 무대예요. 아이님들 로드트맥스 투팬스 너무 고마워요. 아이님이 선물해준 무대를 드디어 저희 3집 노래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신곡, 제곡 아직 모르죠? 아 근데 너무 많이 써있다. 아 그래? 대부짝만하게 써있다. 아니 맞아요. 태울기업, 태울기업. 따라할 수 있고 포인트도 많은데 아직 응원법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큰 함성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쵸? 그쵸? 첫째 테이프 샌디 형이었습니다. 태울기업 첫 공개. 빵빵봉. 희귀구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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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파이! 삼성! 동생을 당시시고 한 점이 됩니다. 큰 어 nighttime Yeah I'm turnin' up and I'll take my time Turn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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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I'll just try to play it I'll just try to play it Then I'll play it Then I'll play it We've got 9 months set of album 컴백을 하게 됐는데 또 엠카운트다운은 9개월보다 더 오래됐거든요. 저희 데뷔 앨범, 후속 활동을 할 때 이제 엠카운트다운에 방문했다가 또 이렇게 엠카운트다운이 오랜만에 왔는데 또 이제 많은 아인님분들과 함께 사전 녹화까지 하니까 꿈꾸는 기분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사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아인님분들 딱 처음에 들어오시고 이제 바로 제가 앞에 서 있는 순간에 진짜 스탠바이 말해주시는데 진짜 너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여기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서원 업크 서원 하트!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버튼을 딱 누르면 서원 하트가 파트들이 뛰어나와요. 오빠가 다리 괜찮아? 괜찮아요. 아 진짜요. 오빠 못했어요. 아니 내가 탭에다가 완전 큐티 포장 청량할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좀 만나요? 그리고 그 뭐지? 아인님들이 포즈 투표해줬죠. 그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누군가가 계속 그 미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지금 또 찾아보면 재밌지 않을까. 1등 테디베어 포즈 2번 축하 월아트 3번 윙크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각자 파트 때 넣어서 이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는데 아니 보디베이더 포즈가 있는데 근데 그게 꿀지 아니죠? 보디베이더 포즈는 여기서 사운드 에런모드 두 장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사실 깜짝 놀랐어. 네 이제 두 번째 테이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일시지broken 다ую지 agile의 노래örung 한 번 더 alter. 이번엔 초능력 가능하네 Sekuntas in Suri braucht 인지 무슨 5 Million 윗뿌리 스트레이밍 다행이네 올 평일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 새벽부터 나왔을 텐데 우리 로드스맥스까지 보내주고 또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팀 첫 무대 만들어준 만큼 저희 이번 활동 진짜 위치 모탈 활동 만들어 드릴게요 사랑해요 많이 더 많이 하세요 어.. 이제는 연수증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로드스맥스 기념으로 그..아이닛 여러분들과 이렇게 사진 찍는 거를 하고 싶은데 혹시 해도 될까요? 혹시 수능도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한 번 더요 하나 둘 한 번 더요 무사히 끝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진짜 어렵네요 너무 아쉬워요 아쉽다 진짜 또 저희의 첫 컴백 산업을 또 이제 세트를 지어서 할 수 있다는 게 거기에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아 몰라 나 너무 아쉬워서 속상해 나 너무 아쉬워 나 너무 아쉬워 고마워 고마워 발전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인닛 고마워요 진짜 우리 우리도 새벽같이 이러는데 아인닛도 또 얼마나 새벽같이 일어왔어 또 차차 막차 산다고 뭐 이제 밤 새고 오셔가지고 잠 안 자고 그러지 마시고 밥도 잘 챙겨드시고 안 먹으면 혼난다 안 먹으면 혼난다 우리를 위해서 연사를 써줘서 고마워요 우리를 위해서 조태해줘서 고마워요 그만큼 보답이 됐기를 맞아 또 이제 저희를 불러주신다면 또 두 배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광부 아 이거 만광부 댄스 만광부 댄스 왠지는 이제 나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촬영한 그 곡이 있는데 거기서 나올 거예요 왜 만광부 댄스 있는데 나이나이와 로드투맥스 모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만광부 댄스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5,6,7,8 We fly, we fly, we freeze 만광부 안녕 아인님 무대 고마워 미니 팬미팅 아 네 저희가 이제 미니 팬미팅을 마치고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미니 팬미팅 때 아인인 여러분들께서 아 나이나이에게 한마디 저희를 만나기 3분 전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써서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써서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써서 베리가 너무 공격했나봐요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인인들이 소중하게 써주신 롤링페이퍼를 하나씩 선정해서 각자 읽어볼까 합니다 좋아요 아인인 빙이 돼서 말할게요 미니 팬미팅이라니 3분 전이라니 PM이 거의 데이즈 데이즈만큼 심장이 뛰는 중이래요 얘들아 날아가보자 3집 파이팅 파이팅 더 높이 날아가보겠습니다 제가 뽑은 건 3분 전 내 마음은 덥다 하지만 이 더위를 이기고 나이나이를 기다린다는 건 꽤나 많이 사랑한다는 뜻 얼른 보고 싶다 으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오늘 33도인가 4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이나이 만나기 3분 전? 지금 애플워치 고신박스 위험 알람 떴거든요 140BPM이래요 저도 사실 엄청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미니 팬미팅 나가기 전에 그래서 저도 한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을까 130까지 150 정도 150 오케이 이 편지 덕분에 힘내서 생방송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나이 보기 3분 전에 잘생긴 멤버들 볼 생각에 설레 올라가겠다 저희 잘생긴 얼굴 마음껏 보시도록 하세요 컴백 기다리는 시간 후딱 지나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더 제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제 시선을 사로잡은 나이나이로 4행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한 번씩 띄워주실 수 있나요? 나 나이나이 이번 컴백 2 인생에서 가장 기다려온 순간 나 2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너무 좋습니다 기승 정렬이 완벽해 너무 좋습니다 저도 4행시인데요 이거는 좀 텐션이 높아요 호응을 잘해주셔야 돼요 나 나 나이나이한테 2 인생 배팅해도 될까? 호응 호응해주세요 가로 치고 써있어요 호응 한국어 paradigasha 하 저는 4행시는 아니고 편지를 써주셨는데 이번 활동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고생 많았다 나이나이 꽃게만 걷자 항상 정말 많이 좋아해 나이나이 만나기 3분전인데 나 지금 떨려서 김베를 되면 진짜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설레고 행복해 너희도 우리에 만나기 전에 이런 기분이었으면 좋겠다 저희도 엄청 설레고 엄청 행복합니다. 5, 6, 7, 8 나이나이 있어가는 게 나이나이 내가 달릴 수 있는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고맙습니다. 저희도 나이닌들 덕분에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닌이 전해주는 나이나이에게 한마디까지 읽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이닌들의 한여름 같은 뜨거운 마음을 받아서 생방송에 진짜 무대 부수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와이닌, 고마워! 생방송, 렛츠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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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예에이! 우리 여기 있지 않아? 우리 여기, 여기 여기. 우리 여기 조그라게 했어? 저거 내 글씨인데? 왜 이렇게 조그라게 해놨어? 그건 이때 베리가 쓴, 베리가 쓴다고 해가지고 저거 내 글씨. 으, 떨려. 떨려.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오링룸. 파이팅! 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렛츠고! 우리, 여기! 사랑이 변화ется 내구. 야! 우리! 오 저런 맘에 그렇게 치륵자 우리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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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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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와 끝났다 와 끝났다 너무 힘들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오늘도 좋은 무대! 끝났습니다! 로트 맥스 스페셜! 끝났습니다! 저희 나인아이가 로트 엠카운트 다음 타이틀 우승자로 선정되어서 로트 맥스 스페셜 스테이지까지 모두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아이린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페셜 해줄 덕분에 저희 로트 맥스 스페셜 스테이지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지? 저희가 세트에서 신곡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새로웠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찍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가 KCON 시드권을 받았어요! 아니 사실 KCON 4기 투표는 마감됐잖아요 근데 아인인들께서 열심히 투표해줬는데 아쉽게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요 5월에 KCON 재팬 2023에 다녀와 보니까 아우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꼭 본쇼에 올라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인 여러분 저희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테니까 다시 돌아올 로드 투 KCON 5기도 잊지 말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로드 엔카운트다운 나인아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모트 유얼 아티스트! 로드 엔카운트! 안녕!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또 만나요! 촬영기자1호